바보 마을의 영웅 아프리카에 어느 마을에 사는 열두 명의 청년이 하루는 음내에 곡식을 찌우러 갔습니다. 곡식이 다 찌어지자 청년들은 자루에 곡식을 나누어 담고 하나씩 짊어진 채 마을로 향했습니다. 흥얼흥얼 콧노래를 불러가며 얼마나 왔을까요? 문득 한 청년이 곡식 자루를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참 이상하단 말이야. 아까부터 아무리 세워도 한 명이 모자라거든. 그러자 앞서가던 청년들도 멈추어 섰어요. 그래? 내가 한 번 세워볼게. 한 청년이 앞뒤로 뛰어다니며 꼼꼼히 헤아렸지요. 그런데 그 청년 역시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하는 겁니다. 전에 말대로 정말 한 명이 모자라는군. 그럼 누구지? 다른 청년이 세워봐도 또 다른 청년이 세워봐도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분명 모아놓은 곡식 자루는 열두 자루인데 아무리 세워도 사람은 열한 명이었지요. 청년들은 요리조리 눈알을 굴리며 사라진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한참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큰일 났어. 길을 잃고 헤매다가 표범에게 잡아먹힌 게 틀림없어. 그러자 청년들은 금세 울상이 되었어요. 한 청년은 아예 울먹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다른 청년이 그의 말을 받았지요. 맞아, 그 친구가 뒤처지는 걸 우리가 알았더라면 표범에게 잡아먹히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옆에 있던 청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표범에게 말이야. 그러자 다른 청년이 덧붙였어요. 화가 잔뜩 난 무시무시한 암 표범이었을 거야. 또 한 청년이 한술 더 떠서 말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쉽게 잡아먹히지 않았어.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다고. 그것도 맨주먹으로 말이야. 맞아, 그는 정말 용감한 전사였어. 또 다른 청년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비명 한 마디 지르지 않은 거야. 청년들은 친구를 잃은 슬픔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토록 착하고 인정많은 친구는 없었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친구를 잃은 거야. 청년들은 길거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울다가 걷다가, 걷다가 울다가 그러면서 마을에 도착했지요. 이 모습을 보고 온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나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 조장이 호들갑을 떨며 물었어요. 그러자 한 청년이 눈물을 훔치며 오는 길에 생긴 아주 슬프고도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세상에, 일을 어쩌면 좋아? 마을은 금세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울던 꼬마 하나가 두 눈을 반짝이며 일어섰는 겁니다. 그러더니 모아둔 곡식자루를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열하나, 열둘 꼬마는 엄마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엄마, 곡식자루가 열두 개예요. 그러자 엄마는 꼬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지금 우린 곡식자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다. 꼬마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곡식자루가 열두 개면 다 돌아온 거 아닌가요? 꼬마의 말을 들은 초장이 벌떡 일어나 다시 청년들을 헤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열하나, 열둘 그러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소리쳤습니다. 와, 표범에게 잡혀갔던 청년이 돌아온 거예요. 정말 대단한 전사야. 무기도 없이 맨주먹으로 표범과 싸워 이기고 돌아오다니. 마을은 금세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용감한 영웅이 우리 마을 사람이라니. 이런 영광이 또 어디 있겠소? 초장의 축사에 모두들 얼싸 안고 춤을 추었답니다. 축제는 밤새도록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 용감한 전사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지금까지 쭉 전해지고 있답니다. 수달의 주인 어느 날 한 아이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어떤 농부 아저씨가 부잣집 영감님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영감님 것입니까? 제 것이지요.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우리 집 개가 잡았으니 내 것이지. 어떻게 자네 것인가? 뭘 가지고 저러나 싶어 봤더니 수달 한 마리를 놓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였습니다. 왜 저러는 거예요? 아이는 옆에 서 있는 아저씨에게 자세히 물었어요. 저 농부가 족제비를 잡으려고 굴을 파다가 수달을 발견한 모양이야. 그래서 잡으려고 하는데 수달이 도망을 진 거야. 농부는 수달을 따라 뛰었지. 저 영감님 집까지 말이야. 그런데 바로 농부의 코앞에서 영감님네 개가 냉큼 수달을 잡아버린 거야. 그래서 서로 자기 거라고 싸우게 된 거지. 농부는 영감님을 붙들고 통사정을 했어요. 영감님, 제가 그놈을 잡으려고 얼마나 공을 들인 줄 아십니까? 며칠 있으면 설인데 당장 설 쓸 돈이 없어서 푼 돈이라도 좀 장만하려고 이른 아침부터 족제비구를 찾아 헤매다가 겨우 찾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제발 돌려주십시오. 하지만 영감님은 콧방귀만 핑핑 뀌었어요. 그리하여 결국 두 사람은 광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옳은지 판가름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은 원님은 수달을 둘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 값을 받지 못합니다. 둘 다 입을 삐죽였어요. 원님의 결정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수달을 반으로 나누면 털을 팔 수가 없게 되거든요. 원님은 곤란해졌습니다. 원님은 곤란해졌습니다. 원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이가 앞으로 나서면서 말했습니다. 저라면 그런 판결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아이를 바라보았지요. 그래. 그럼 어떤 판결을 내리겠느냐. 호기심을 느낀 원님이 물었습니다. 수달을 발견한 것은 저 농부 아저씨입니다. 농부 아저씨에게 필요한 것은 수달의 털이고요. 그러니 농부 아저씨에게 수달의 털을 주십시오. 그래. 그럼 저 영감에게는 무엇을 주느냐. 수달을 잡은 것은 영감님이 아니라 영감님네 개입니다. 개는 고기를 먹기 위해 수달을 잡은 것이지요. 그러니 털은 농부 아저씨에게 주고 개에게는 수달의 고기를 주면 될 것입니다. 옳다구나. 원님이 맞장고를 치며 아이를 칭찬했어요. 수달을 통째로 가지려던 영감님은 그만 울상이 되었지요. 들리는 말로는 그 아이는 나중에 커서 원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술에 걸린 사람 옛날에 한 왕이 궁전 옆에 커다란 숲을 갖고 있었는데 그 숲 속에는 온갖 야생동물들이 뛰어 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왕이 노루를 잡아오라고 숲 속으로 사냥꾼을 보냈는데 그 사냥꾼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무슨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이 들림없어. 하고 왕은 말하며 이튿날은 이튿날은 그 사냥꾼을 찾으러 다른 사냥꾼 둘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흘째 되는 날 왕은 거느리고 있는 사냥꾼을 모두 불러 말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찾아낼 때까지 숲을 샅샅이 뒤져라. 그런데 결국 이들 중 단 한 사람도 심지어는 몰고 갔던 사냥꾼조차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무도 그 숲 속으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여 숲은 깊은 고요와 고독 속에 쌓여 있었고 이따금 독수리나 매가 한 마리씩 그 위로 나는 것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낯선 사냥꾼이 왕 앞에 나타나 후원을 청하며 위험한 숲 속에 가보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왕은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숲 속은 위험한 곳이라네. 자네라고 해서 다른 사냥꾼들과 다를 바 없을 테니 걱정이네. 자네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걸세. 사냥꾼이 대답했습니다. 배하 소인은 위험을 무릅쓰겠습니다. 소인에게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감한 사냥꾼은 개를 데리고 숲 속으로 떠났습니다. 얼마 안 가서 사냥꾼은 야수의 발자국 냄새를 맡고 쫓아가며 사냥꾼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발자국 달려가지 못해 캐는 깊은 늪 속에 빠져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사냥꾼을 잡아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사냥꾼은 그 광경을 보자 오던 길을 되돌아가 새 장정을 불러 양동이를 가져와 늪의 물을 퍼내게 하였습니다. 바닥까지 물을 퍼내고 보니 거기에는 녹슨 무쇠처럼 갈색피부에 머리칼은 온 얼굴을 뒤덮고 무릎까지 흘러내린 한 사나운 남자가 누워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남자를 밧줄로 묶어 궁전으로 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사나운 남자를 보고 모두 놀라움에 금치 못했어요. 왕은 그 남자를 궁전 마당에 있는 창살 감옥에 넣고 죽을 때까지 감옥의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왕비 자신이 그 열쇠를 맡아 간수하도록 지시하였어요. 그때부터 사냥꾼들은 다시 마음 놓고 숲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에게는 여덟 살짜리 왕자가 있었는데 한 번은 왕자가 마당에서 놀다가 황금공을 감옥의 창살 속에 빠뜨렸습니다. 소년 왕자가 그곳으로 달려가 말했어요. 내 공을 꺼내줘. 내가 이 문을 열어주기 전에는 안 돼. 하고 사나운 남자는 말했습니다. 안 돼. 하고 소년 왕자가 대답했어요. 그럴 수 없어. 임금님께서 엄금하신 일이야. 하면서 뛰어가 버렸습니다. 이튿날 소년은 다시 와서 공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사나운 남자는 이 문을 열어 라고 말했고 소년은 그러지 않겠다고 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왕은 사냥을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때 소년 왕자가 또 와서 말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어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 나한테는 열쇠가 없거든. 그러자 사나운 남자는 말했어요. 열쇠는 왕비의 베개 밑에 있단다. 거기서 내가 꺼내올 수 있잖니. 소년은 공을 다시 갖고 싶은 욕심에 다른 생각은 떨쳐버리고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문은 힘들게 열렸어요. 문을 열다가 소년의 손가락이 문틈에 끼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자 사나운 남자는 밖으로 나와 소년에게 황금공을 주고 서둘러 도망쳤어요. 소년은 겁이 더럭나서 남자를 쫓아가며 외쳤습니다. 이것 봐 가지마 그랬다간 내가 매를 맞아 사나운 남자는 몸을 돌려 소년을 안아 어깨 위에 앉히고는 빠른 걸음으로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왕이 돌아와서 텅 비어있는 철장 감옥을 보고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왕비에게 따졌습니다. 왕비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 열쇠를 찾아보았지만 이미 없어져버린 뒤겠지요. 왕비가 왕자를 불러보았습니다.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왕은 들판으로 사람을 보내 소년 왕자를 찾아보라고 명했습니다. 그래도 소년은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제서야 왕은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아채었고 궁전에는 큰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사나운 남자는 음침한 숲속에 다시 돌아오자 소년을 어깨에서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너는 너는 아빠와 엄마를 다시 못 볼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를 보살펴주마. 너는 나를 풀어준 은인이니까. 또 너한테 동정해 가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해내면 너는 많은 것을 가질 것이다. 나한테 보물이랑 돈은 얼마든지 있다. 세상에 누구보다도 많이 있어. 그는 소년에게 이끼로 된 잠자리를 만들어주었고 소년은 거기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남자는 소년을 샘물가로 끌고 가서 말했어요. 이것 봐라 이 황금 샘물은 수정처럼 맑고 빛이 난단다. 샘물가에 앉아서 아무것도 떨어뜨리지 않게 주의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샘물이 더럽혀진다. 내가 매일 저녁에 와서 내가 내 명을 지켰는지 보겠다. 소년은 샘물가에 앉아서 그 안에서 노는 황금 물고기며 황금 뱀을 들여다보면서 아무것도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앉아있노라니 갑자기 손가락이 손가락이 콱콱 쑤셔와서 자기도 모르는 새 손가락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소년은 얼른 손가락을 다시 빼내었지만 손가락은 완전히 황금빛으로 변해버렸고 금빛을 지우려고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녁대가 되자 사나운 남자 한스가 돌아와 소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샘물에 무슨 일이 생겼니? 아무 일도 아무 일도 없어 라고 소년은 대답하며 손가락을 보이지 않게 등 뒤로 감췄어요. 하지만 남자는 말했습니다. 너는 샘물 속에 손가락을 담갔어. 이번에는 그냥 두지만 다시 무엇이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튿날 새벽부터 소년은 샘물가에 앉아 샘물을 지켰습니다. 그러자니 다시 손가락이 아파와서 무심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들었어요. 그러자 불행히도 머리카락 한올이 샘물 속에 떨어졌습니다. 소년은 얼른 머리카락을 건져내었지만 벌써 머리카락은 완전히 황금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한스는 돌아와 보더니 당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챘습니다. 머리카락 한올을 샘물 속에 빠뜨렸구나 라고 그는 말했어요. 한 번 더 봐주겠다만 세 번째로 무슨 일이 생기면 샘물은 완전히 더럽혀질 테고 너는 더 오래 내 곁에 머물 수가 없다. 사흘째 되는 날 소년은 샘물가에 앉아 아무리 손가락이 아파도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지루했어요. 소년은 샘물 표면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느라고 점점 더 몸을 굽혀 자세히 들여다보려다가 소년의 긴 머리털이 어깨에서 흘러내려 물속으로 풍덩 잠겨버렸지요. 소년은 얼른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머리털 전체가 벌써 황금빛으로 물들어 햇빛처럼 반짝였습니다. 이 가엾은 소년이 얼마나 놀랐을까 는 알 수 있겠지요? 소년은 손수건을 꺼내 남자한테 보이지 않으려고 머리를 동염 해였습니다. 사나운 남자는 와서 보고 벌써 모든 것을 알아채고 말했어요. 머리수건을 풀어라. 그러자 금빛 머리털이 구불구불 흘러내렸습니다. 소년은 가진 애를 써서 변명하려 들었지만 소용없었지요? 너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더 오래 머물 수가 없다. 멀리 떠나거라. 이제 가난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리라. 그렇지만 네가 마음이 약하지 않고 나도 내게 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은 허용해주겠다. 어려운 일에 빠지면 숲속에 와서 한스를 불러라. 그럼 내가 와서 도와주마. 내 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막강하단다. 그리고 금과 은은 내게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소년 왕자는 숲을 떠나 큰 길이며 오솔길을 끊임없이 걸어 마침내 큰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소년은 일자리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살아갈 방편이 될 기술을 배운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소년은 궁전을 찾아가 자기를 데리고 있을 수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궁전 하인들은 이 소년을 어디에 써먹어야 할지를 몰랐지만 그래도 소년에게 호감이 갔기 때문에 거기 머물라고 허락했습니다. 마침내 조방장이 소년을 고용하기로 하고 장작과 물을 나르고 재를 쓸어버리는 일을 시켰습니다. 한 번은 조방장이 마침 아무도 도와줄 일손이 없자 소년에게 왕의 식탁을 나르라고 시켰습니다. 그때 소년은 자기의 황금 머리털을 보이고 쉽지 않아서 모자를 쓰고 갔습니다. 왕은 그런 무례한 일을 당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말했어요. 왕의 식탁 앞에 올 때에는 모자를 벗어야 하느니라. 아 폐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 고약한 혼대가 나 있어서요. 하고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주방장을 불러 어떻게 저런 녀석을 고용할 수 있느냐고 당장 쫓아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주방장은 소년을 가엾이 여겨 정원사의 조수와 자리를 바꿔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소년은 정원에서 나무를 가꾸고 물을 주거나 나무를 베고 흙을 파기도 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견디어냈습니다. 어느 여름날 소년이 혼자 정원에서 일을 하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 모자를 벗고는 시원한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햇볕이 머리털 위에 비쳐 반짝반짝 하는 빛을 내자 그 광채가 공주의 침실에까지 비쳐 들어갔습니다. 공주는 그것이 뭔지를 보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공주는 소년을 발견하고 말을 건넸어요. 예, 나한테 꽃다발을 하나 가져다 주렴. 소년은 허겁지겁 모자를 쓰고 야생 들꽃을 꺾어 묶었습니다. 소년이 그것을 들고 층계를 올라가려니까 정원사가 마주오다 보고 말했어요. 공주님께 어떻게 그런 시원찮은 꽃다발을 가져갈 수 있니? 빨리 가장 예쁘고 귀한 꽃들로 골라 가져가라. 아, 아니에요. 하고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야생 꽃들이 훨씬 향기가 짙고 공주님의 마음에도 더 들 거예요. 소년이 방에 들어서자 공주가 말했어요. 모자를 벗어라. 내 앞에서 모자를 쓰고 있다니 무험하구나. 소년은 이번에도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헌데 투성의 머리를 갖고 있어서요. 하지만 공주는 소년의 모자를 잡아 벗겼습니다. 그러자 황금빛 머리털이 어깨 위로 흘러내려 아름답고 훌륭한 소년의 모습을 드러내 주었어요. 소년은 도망을 치려 했지만 공주가 소년을 꽉 껴안고 한 움큼 금화를 주었습니다. 소년은 그것을 갖고 도망쳐 나왔지만 금화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정원사에게 갖다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의 아이들한테 선사를 할게요. 애들의 장난감이 될 거예요. 다음 날도 공주는 소년을 불러 들꽃다발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년이 그것을 갖고 들어서자 공주는 얼른 소년의 모자를 움켜잡고 벗기려 들었지만 소년이 두 손으로 모자를 꽉 누르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공주는 한 움큼의 금화를 주었지만 소년은 그것을 가지려 하지 않고 다시 정원사 아이들을 장난감으로 선사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공주는 소년의 모자를 벗길 수 없었고 소년은 공주의 금화를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얼마 안 있어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왕은 주민들을 모아드렸지만 막강한 큰 군대를 가진 적을 과연 물리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정원사의 조수가 말했어요. 나도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전쟁터에 나가겠어요. 저한테 말 한 필만 주셔요. 다른 사람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떠나고 난 뒤에 찾아보아라. 너를 위해 마구깐에 한 필만 남겨둬마. 그들이 전쟁터로 나간 뒤에 소년은 마구깐에 가서 말을 꺼내왔습니다. 한쪽 발이 마비되어 절뚝절뚝 저는 절름발이 말이었어요. 그런데도 소년은 말에 올라타고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숲가에 이르자 소년은 나무들 사이로 메아리 치도록 한스를 큰 소리로 세 번 불렀습니다. 그러자마자 사나운 남자가 나타나 말했어요. 뭐가 필요하니? 힘센 줌마가 필요해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거든? 그 말은 물론이고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마. 그러고 나서 사나운 남자는 숲속으로 되돌아갔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마부가 줌마를 끌고 숲속에서 나왔습니다. 줌마가 어찌나 콧숨을 헐떡이며 몰아쉬는지 다스리기가 힘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뒤로 모조리 무쇠로 모장한 한 몰이의 병사들이 뒤따라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칼들이 햇빛 속에서 번뜩였어요. 소년은 마부에게 자기의 전름발이 말을 주고는 줌마에 올라타고 병사의 무리에 앞장섰습니다. 소년이 전쟁터에 이르렀을 때는 왕의 군사 대부분이 벌써 쓰러져 있었고 나머지 병사들은 항복을 할 찰나 였습니다. 그때 소년이 무쇠로 무장한 병사들을 이끌고 돌진하여 폭풍처럼 적에게 달려들어 맞서는 상대를 모조리 때려 누웠습니다. 적들은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소년은 그들의 덜미를 잡고 놓아주지를 나눠 결국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소탕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그 길로 왕에게 돌아가지를 않고 길을 돌아 무쇠로 무장한 병사의 무리들과 함께 숲으로 가서 한씨를 불렀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니? 하고 사나운 남자가 물었어요. 너의 말과 너의 군사를 데려가고 내 말을 되돌려다오. 자기가 요구한 일이 이루어지자 소년은 절름발이 말을 타고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왕이 전쟁터에서 돌아오자 공주가 마중을 나오며 전생을 축하했어요. 승리를 가져온 사람은 내가 아니다. 라고 왕은 말했습니다. 어느 낯선 기사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도와주었다. 공주는 그 낯선 기사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왕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 했어요. 그 사람이 적을 쫓아 쳐들어간 뒤 다시는 못 보았단다. 공주는 정원사에게 조수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원사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 녀석은 지금 막 전름바리 말을 타고 돌아왔지요. 다른 이들이 그 녀석을 보고 저기 우리의 전름바리 용사가 온다고 소리치며 놀려대었답니다. 또 사람들이 그동안 너는 어느 덤불 속에 자빠져서 잠을 잤냐고 물었더니 나는 최선을 다한걸요. 내가 없었더라면 일이 틀어졌을걸요. 라고 대꾸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조롱을 받았지요. 왕이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사흘 동안 계속되는 큰 잔치를 벌일 것을 널리 알리겠다. 그때 너는 황금 사과를 던지도록 해라. 어쩌면 그 낯선 기사가 울릴지도 모르지. 잔칫날이 공포되자 소년은 숲속으로 가서 한시를 불렀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니? 하고 그가 물었어요. 내가 공주의 황금 사과를 받도록 해다오. 너는 그 사과를 받은 거나 다름없다. 라고 한스가 말했어요. 거기다가 붉은 옷에 무장을 하고 멋있는 밤색말을 타고 가라. 잔치날이 오자 소년은 달려가 기사들 틈에 끼었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공주가 나서서 기사들을 향해 황금 사과를 던졌어요. 하지만 소년을 빼놓고 아무도 그것을 잡지 못했습니다. 소년은 사과를 잡자마자 자리를 떠나 달아났습니다. 둘째 날에 한스는 소년을 새하얀 기사로 무장시키고 백말을 한필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소년만이 사과를 잡았지만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사과를 갖고 도망쳐 버렸어요. 왕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저런 무례한 일은 있을 수 없다. 내 앞에 나타나 이름을 말하도록 하라. 왕은 사과를 잡은 기사가 이번에도 도망을 치는 경우 그를 뒤쫓아가 선선히 돌아오지 않을 때는 죽여도 좋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소년은 한스에게서 새까만 무사의 옷을 받아입고 까만 말을 타고 사과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갖고 도망을 치려니까 왕의 신하들이 뒤쫓아 왔어요. 그중 한 사람은 칼끝으로 소년의 다리에 상처를 입힐 만큼 육박해 왔었지만 소년은 용쾌 피해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말이 너무나 세차게 달리는 바람에 투구가 머리에서 떨어져 내려 신하들은 그의 머리털이 황금빛 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돌아와 왕에게 모든 일을 보고 했습니다. 이튿날 공주는 정원사에게 조수에 대해 물었어요. 그 녀석은 정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괴짜 녀석도 잔치에 참석을 했다가 어쩌녁에야 돌아왔지요. 또 내 아이들에게 자기가 얻은 황금사과를 세알 보여주더군요. 왕은 소년을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왕 앞에 나타난 소년은 여전히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주가 소년 앞으로 다가서서 모자를 벗겨버렸습니다. 그러자 황금빛 머리털이 소년의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그런 소년의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모두들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내가 매일처럼 다른 빛깔에 모장을 하고 잔치에 와서 황금사과들을 받아간 바로 그 기사지? 라고 왕이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라고 소년이 대답했지요. 여기 그 사과들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황금사과를 주머니에서 꺼내 왕에게 바쳤습니다. 폐하께서 더 많은 증거를 보시고자 한다면 폐하의 신하들이 소인을 쫓아올 때 입혔던 상처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인은 폐하께서 적을 물리치도록 도와드린 바로 그 기사이기도 합니다. 만약 네가 그런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었다면 너는 한낱 정원사의 조수일 리가 없다. 너의 부친은 누구시냐? 소인의 부친은 막강한 왕입니다. 소인에겐 돈도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있습니다. 알겠다. 라고 왕은 말했어요. 나는 내게 은혜를 입고 있다. 내게 어떤 호의를 베풀면 좋겠느냐? 좋습니다. 라고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소인에게 얼마든지 호의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폐하의 따님을 소인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공주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아주 거침없는 성품이군요. 나는 당신이 한낱 정원사 조수가 아니라는 것을 금빛 머리털을 보고 벌써 알았어요. 그러더니 소년에게로 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결혼식에는 소년의 아버지인 왕과 왕비도 찾아와 기쁨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그럴 것이 그들은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을 벌써 포기해 버렸던 참이었으니까요. 그들이 모두 모여 결혼 잔치 상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음악이 먹고 모든 문들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위풍당당한 한 왕이 수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들어섰어요. 그는 젊은 왕에게 다가가서 얼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마술에 걸려 사나운 남자로 변했던 한스란다. 그런데 내가 나를 구해주었구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보안은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곰과 굴뚝새 어느 여름날 곰과 늑대가 숲속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때 곰이 어느새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늑대 늑대형 저렇게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는 새가 대체 어떤 새지 그건 새들의 왕이란다 라고 늑대가 대답 했어요. 그 새 앞에서 우리는 절을 해야 하는 거야. 사실 그 새는 다름 아닌 굴뚝새 였습니다. 그렇다면 하고 곰이 말했어요. 그 새의 궁전을 나도 한번 보고 싶은걸 나를 좀 안내해줘. 그건 내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 하고 늑대가 말했습니다. 왕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이야. 그러자 곧 왕비가 왔습니다. 왕비는 부리에 먹이를 물고 왕과 함께 새끼들을 먹이러 가는 참이었어요. 곰은 당장 그 뒤를 따라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늑대가 소매를 잡고 말렸어요. 안 돼. 왕과 왕비께서 다시 외출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래서 그들은 새 둥지가 있는 구멍을 지켜보며 다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곰은 궁전 구경이 하고 싶어 안달을 하다가 잠시 후에 다시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때 마침 왕과 왕비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곰은 구멍 안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있는 다섯인가 여섯 마리의 새끼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궁전이라니 하고 고문 외쳤어요. 참 기차게 가련한 궁전 이로구나. 너희들은 왕의 자손이 아니야. 너희들은 사생활한 말이야. 그 말을 들은 굴뚝새 새끼들은 대단히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 부모는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곰아 너 단단히 혼날 줄 알아. 곰과 늑대는 겁이 나서 돌아와 자기네 동굴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굴뚝새 새끼들은 여전히 아우성을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부모가 다시 먹이를 갖다 주러 오자 이렇게 일러바 쳤습니다. 우리가 떳떳한 친자식인지 아닌지를 엄마 아빠가 분명히 판가름을 줄 때까지는 우리는 파리의 다리 한쪽도 안 받아 먹고 굶어 죽을 거예요. 곰이 와서 우리 보고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왕이 말했어요. 안심해라. 그 일은 해결해 주마. 그러고는 왕비와 함께 곰의 동굴 앞에 날아가 아내 대고 소리쳤습니다. 늙은 곰 첨지야 왜 우리 애들을 욕했니 혼날 줄 알아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여 결판을 내겠다. 이렇게 곰은 선전포고를 받고 나서 모든 네발 짐승을 불러들였습니다. 여우 당나귀 소 사슴 노루 할 것 없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네발 짐승이 몰려왔습니다. 한편 굴뚝새도 공중에 나는 모든 친구들을 불러모았어요. 크고 작은 새들뿐 아니라 모기 꿀벌 파리 까지도 원군을 왔답니다. 전쟁이 시작될 무렵 굴뚝새는 적진의 사령관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려고 정찰병을 선발해 보냈습니다. 가장 꽤가 많은 친구로 모기가 뽑혔어요. 모기는 윙윙거리며 적진인 숲속에 날아가 순찰병에 눈에 띄지 않는 나뭇잎 밑에 앉았습니다. 마침 곰이 서서 여우를 불러들여 말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여우야 너는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약삭바르잖니? 사령관이 되어 우리를 지휘해라. 좋아 하고 여우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이에 어떤 신호로 약속을 할까? 아무에게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여우가 말했어요. 나한테는 길고 복슬복슬한 예쁜 꼬리가 달렸는데 그건 마치 모자 위에 빨간 털 장식 같아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꼬리를 높이 쳐들면 만사가 순조로운 것이니까 그에 맞춰 전진을 해야 한다. 만약 내가 꼬리를 내리면 너희들 재죽껏 도망을 쳐라. 이마를 엿들은 모기는 다시 자기네 진지로 날아와 굴뚝새에게 시시콜콜 보고를 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기로 약속한 날이 밝자마자 내발 짐승들이 땅덩어리가 흔들리도록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진군에 왔습니다. 굴뚝새도 자기 편의 군사를 이끌고 공중을 날아왔어요. 붕붕 꾀 꾀 웅웅거리는 소리가 어찌나 굉장한지 겁이나 가슴이 오그라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양편에서 마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굴뚝새가 꿀벌대를 아래로 내려보내며 여우의 꼬리 밑으로 들어가 힘껏 쏘라고 지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쏘였을 때 여우는 한쪽 다리를 번쩍 올릴 정도로 움찔했지만 그래도 참고 꼬리를 그냥 올린 채 버텼습니다. 두 번째 쏘였을 때는 잠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세 번째 쏘이고 나자 아무래도 더 버틸 수 없어 비명을 지르며 꼬리를 두 다리 사이에 집어넣었습니다. 네발 짐승들은 그 모양을 보자 아무래도 우리 편이 졌구나 생각하고는 제각기 자기 동굴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들이 이 전투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과 왕비는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나라와 외쳤어요. 얘들아 기뻐해라 맘껏 즐겁게 먹고 마시려무나 우리가 전쟁에 이겼단다. 하지만 굴뚝새의 새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곰이 우리 둥치 앞에 와서 용서를 빌며 우리가 떳떳한 친자식이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어요. 그러자 굴뚝새는 곰의 굴 앞에 가서 외쳤어요. 곰 첨지야 우리 아이들의 둥지 앞에 가서 용서를 빌며 그 애들이 떳떳한 친자식이라는 말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갈비대가 으깨질 줄 알아라. 그 말을 들은 곰은 겁에 질려 시키는 대로 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제서야 굴뚝새의 새끼들도 기분이 좋아져서 모여앉아 밤이 깊을 때까지 먹고 마시며 즐겁게 놀았답니다. 고양이와 쥐 어떤 고양이가 쥐를 사귀게 되었는데 고양이가 쥐를 향해 큰 사랑과 우정의 말을 어찌나 열심히 해되었는지 마침내 쥐도 고양이와 더불어 한집에서 살며 공동으로 살림을 차리는데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겨우살이를 위해 우리는 미리 양식을 준비해둬야 할 거야. 안 그랬다가는 배고파 죽을 거야. 배고파 죽을 거야. 배고파 죽을 거야. 라고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자, 너도 아무데나 쏟아내면 안 돼. 그랬다간 결국 나까지 쥐덫에 걸리고 말 테니까. 이 훌륭한 제안은 곧 받아들여져서 기름 단지를 하나 사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단지를 어디다 두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마침내 오랜 국립 끝에 고양이가 말했어요. 교회보다 보관하기 안성맞춤인 장소가 없는 것 같아 교회에서는 누구도 뭘 꺼내갈 엄두를 못 내재니 이 단지를 설교단 밑에 두고 우리한테 꼭 필요할 때까지 건드리지 말도록 하자꾸나 이렇게 해서 기름 단지는 안전한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고양이는 기름 단지를 핥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쥐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말 좀 들어봐. 내 사촌누이가 내게 대부가 되어달라고 청해왔단다. 아들을 낳았는데 갈색 얼룩이 있는 흰놈이래. 그 녀석의 영세의 입회인이 되어줘야 하는 거야. 오늘은 내가 외출을 해야겠으니 혼자 집을 좀 지켜주렴. 그래 쥐는 대답했습니다. 잘 갔다 와 무슨 좋은 음식을 먹거든 내 생각 좀 하렴. 신부가 마시는 달콤하고 빨간 포도주를 나도 한 모금 마셔봤으면 하지만 그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고양이한테는 사촌 노이도 없었고 대부가 되어달라는 부탁같은 건 받지도 않았습니다. 고양이는 곧장 교회로 가서 기름 단지 있는 대로 살금살금 기어가 기름을 핥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름 위에 낀 열분 막을 핥아 먹어 치웠답니다. 그러고 나서 한바탕 도시의 지붕위를 산책하며 기회를 엿보다가 양지바른 곳에 늘어지게 누워서 수염을 닦아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줄곧 기름 단지를 생각했지요. 해가 저물어서야 고양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야 돌아왔구나 하고 쥐가 말했어요. 오늘 하루가 틀림없이 즐거웠겠지? 즐거운 하루였어 라고 고양이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갓난아내의 이름은 뭐라고 지었니? 쥐가 물었습니다. 껍질이라는 이름이야. 고양이는 아주 시큰둥하니 대답했습니다. 껍질? 참 이상스럽고 묘한 이름이구나. 너희 집안에서는 그런 이름이 흔한 거니? 그게 어때서 그래? 너희네 대부들이 붙여주는 좀 도둑 같은 이름보다 나쁠 것도 없잖아? 그 후 얼마 안가 고양이는 또다시 식욕에 사로잡혀서 쥐한테 말했어요. 나를 위해 또 한 번 혼자 집을 지키는 수고를 해주렴 두 번째로 대부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가난의 목덜미가 새하얗기 때문에 거절을 할 수가 없단다. 착한 쥐는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토담 뒤로 살금살금 기어 교회로 가서 기름단지를 절반이나 먹어 치웠습니다. 배를 채우는 일보다 더 신나는 일은 없어 라고 말하면서 하루의 일과에 대해 아주 만족해 했지요. 고양이가 집에 돌아오자 쥐는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의 세례명이 무엇이지? 절반이라는 이름이야. 절반? 그런 이름은 내 생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이름은 달력에도 없다는데 내기라도 걸겠어. 그 뒤 고양이는 곧 다시 기름단지를 생각하고 침을 흘렸습니다. 무슨 일이든 삼세번이야. 그래서 다시 한 번 대분 노릇을 해야겠어. 아이는 새까만 놈인데 앞발만은 새하얗고 그 밖에는 온몸 뚱어리에 흰털이 한 호라기도 없단다. 그런 놈은 몇 년 만에 한 번 태어난단 말이야. 나를 외출시켜주겠지? 껍질 절반 하고 지는 대답했습니다. 이 괴상한 이름들이 나를 심각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럼 집에서 내 짙은 회색 윗도리와 긴 머리털에 쌓여 앉아 변덕이나 부리고 있으렴. 하고 고양이가 말 했습니다. 사람이 며칠이고 외출을 안하면 그런 병이 생기는 법이란다. 쥐는 고양이가 외출한 새에 청소를 하고 집을 정돈했어요. 하지만 먹보 고양이는 기름단지를 온통 먹어 치우고 말았습니다. 빈탈터리가 되면 편해지는 법이거든. 하고 고양이는 혼자 말을 하며 배불러 뒤뚱거리는 몸집으로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쥐는 당장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을 물었어요. 이 이름도 내 마음에는 안 들 거야. 라고 고양이는 말했습니다. 그놈 이름은 온통이야. 온통? 이것이야말로 수상하기 짝이 없는 이름이로구나. 그런 이름은 지금껏 어떤 책에서도 본 적이 없는 걸? 온통이라니 이게 무슨 뜻이지? 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웅크리고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고양이한테 대부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겨울이 다가오고 바깥에서는 아무런 먹이도 찾을 수 없게 되자 쥐는 자기네들의 저장식품을 생각해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자 고양이야. 우리가 저장해두었던 기름단지 있는 데로 가보자. 아주 맛있을 거야. 물론이지. 라고 고양이는 대답했습니다. 네가 그 뾰족한 혓바닥을 창문깨로 날름대는 만큼 네 구미에 맞을 거야. 그들은 길을 떠나 교회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기름단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있었지만 속은 텅 비어있었습니다. 쥐가 말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야 알겠다. 분명히 알겠어. 넌 정말 그럴듯한 친구로구나. 너는 대부 노릇을 했던 것처럼 차례대로 먹어 치운 거야. 처음에는 껍질을 그 다음엔 절반을 그 다음엔 그만 고양이가 소리쳤어요. 한마디만 더 하면 내가 너를 잡아먹을 거야. 온통 먹어 치운 거야. 가엾은 쥐는 어느새 이마를 내뱉었습니다. 이 말이 튀어나오기가 무섭게 고양이는 이 말 다음에 올말을 실천해 옮겼습니다. 쥐를 꽉 물어 삼켜버린 겁니다. 쥐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세상에는 이렇게 억울한 일이 흔히 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린이가 놀라운 지혜로 어른들을 혼내주거나 어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수달의 주인 이야기는 어른 아이가 어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후련한 판결을 내리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는 어른보다 신체적 힘도 약하고 지식도 부족할 수 있지만 아이다운 지혜로움을 발휘해 어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혜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